안단태 씨, 이거 뭐예요? 정성껏 물을 주면 안단태 씨 마음이 올라온다니요? 방에 올라와서 보고 물을 줬어야죠. 그럼 바로 알 수 있었는데.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? 물을 주면 안에서 싹이 피고 싹이 피면서 꽃이 올라오면 그것도 같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. 아니, 그러니까 흙 속에서 화초 말고 또 뭐가 올라오는데요? 흙 속에서 화초 말고 이게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. 아, 아깝다. 내가 이거 얼마나 고민해서 생각해낸 건데. 아, 그러니까 왜 직접 안 주고 흙에다가 심었어요. 왜 직접 안 줬는지 알아요? 네. 네. 직접 얼굴 보고 주면 이러고 싶어서 미국 가는 발걸음이 안 떨어질까 봐 그랬어.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? 이 방에 한 번도 안 올라오는 사람이 멍청한 거지. 아, 흙 속에다가 반지 신는 사람이 더 멍청한 거 아니에요? 아, 손 좀 봐요. 우리 결혼하자, 봉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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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좋아해요. 나도 좋아요. 와 감사합니다